한식 조리 기능사 기출 및 예상 문제 1번 미생물 종류 중 크기가 가장 큰 것은? 1. 세균 2. 바이러스 3. 곰팡이 4. 효모 정답은 3. 곰팡이 해설 미생물의 크기 곰팡이 효모 스피로헤타 세균 리케차 바이러스 2번 다음 중 제1 및 제2 중간 숙주가 있는 것은? 정답은 4. 폐옥충 광절 열두수충 해설 폐옥충 제1 중간 숙주 다슬기 제2 중간 숙주 개 가재 광절 열두수충 제1 중간 숙주 물벼록 제2 중간 숙주 민물고기 송어 연어 등 간협충 제1 중간 숙주 외우랑이 쇠우랑이 제2 중간 숙주 민물고기 붕어 잉어 등 3번 집단 감염이 잘되며 항문 주유나 회원부에 소양증이 생기는 기생충은? 정답은 3. 요충 해설 요충은 집단 감염 항문 소양증을 유발한다 4번 다음 중 식당 종업원의 손소독에 가장 적당한 것은? 정답은 4. 역성 비누 해설 역성 비누 과일, 채소, 식기 소독 0.01에서 0.1% 손소독 10% 원액 일방 비누와 함께 사용하면 살균 효과가 떨어짐 5번 다음 중 자외선을 이용하여 살균할 때 가장 유효한 파장은? 정답은 1. 260에서 280나노미터 6번 소독제 살균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소독약은? 정답은 2. 석탄산 해설 석탄산 3% 수용액으로 의료, 용기, 실험대, 배설물 등의 소독에 이용되며 안정성이 높고 유기물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므로 각종 소독약의 살균력을 나타내는 기준이 된다 7번 과일이나 채소류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표면에 피막을 만들어 호흡작용과 증산작용을 억제시키는 식품 참가물은? 정답은 4. 몰포린 지방산염 해설 감귤 위에 사용하고 표피의 피막을 형성하여 신선도를 유지시키는 몰포린 지방산염은 엷은 담황색, 황갈색의 기름 모양이다 8번 식품의 보존류가 아닌 것은? 1. 데아이드로 초산 2. 소보산 3. 안식 향산 4. 아스팔탐 정답은? 4. 아스팔탐 해설 아스팔탐은 식품 참가물로 설탕보다 180에서 200배 정도의 단맛을 내는 감미료이다 9번 다음 중 곰팡이 독수가 아닌 것은? 1. 파툴린 2. 시트린 3. 삭시톡신 4. 스테리그마토시스틴 정답은? 3. 삭시톡신 해설 4. 삭시톡신은 조개류의 독성분이다 10번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으로 일반 중독 증상과 시신경의 염증으로 실명의 원인이 되는 물질은? 정답은? 4. 메틸알코올 해설 메틸알코올 메타놀은 정제가 불충분한 증유지에 남아 체내로 흡수될 수 있다 축적되면 구토, 현기증, 두통이 생기고 심할 경우 실명, 사망에 이를 수 있다 11번 식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푸른 곰팡이는? 정답은? 3. 페네실륨 속 해설 푸른 곰팡이 몸은 실 모양의 균사로 되어 있고 홀씨는 곡 모양이며 청록색이거나 회갈색이다 부패작용 또는 독에 의한 유해균이 많으며 페네실륨과 같은 유익한 것도 있다 빵, 떡과 같은 유기물이 많은 곳에 잘생긴다 12번 식품적객업소 중 모범업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1. 관할 시장 2. 관할 소방서장 3. 관할 보건소장 4. 관할 세무서장 정답은? 1. 관할 시장 해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총류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13번 다음 중 식품위생행정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국민 보건의 증진 2.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 도모 3. 식품위생상의 위혜 방지 4. 식품의 판매 촉진 정답은? 4. 식품의 판매 촉진 해설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혜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4번 다음 중 주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정답은 1. 파산 선고자 해설 주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의 결격 사유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제외 감염병 환자 비형 간염 환자는 제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 조리사 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번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3.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물건 해설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의 정의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16번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의한 건강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육체적으로 완전한 상태 2. 정신적으로 완전한 상태 3. 영양적으로 완전한 상태 4. 사회적 안녕의 완전한 상태 정답은 3. 영양적으로 완전한 상태 해설 WHO가 정의한 건강이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모두 완전한 상태를 말한다 17. 방사능 강화물 중에서 식품의 오염과 관련하여 위생성 문제가 되는 것은 정답은 2. SR-90 해설 SR-90은 화학적으로 칼슘과 비슷하여 칼슘과 대체되어 체내에 축적된다 18. 공기의 자정작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살균작용 2. 희석작용 3. 세정작용 4. 여과작용 정답은 4. 여과작용 해설 공기의 자정작용 산화작용 희석작용 세정작용 살균작용 교암작용 19. 작업장에 부적당한 조명으로 발생하는 질병과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1. 가성근시 2. 열사병 3. 안정피로 4. 안고진탕증 정답은 2. 열사병 해설 열중증 열경연 열허탈증 열사병 열쇠약증은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작업할 때 발생하는 직업병이다 20. 감자를 썰어 공기 중에 놓아두면 갈변되는데 이 현상과 가장 관계가 깊은 효소는 정답은 3. 타이로시네이스 해설 감자를 절단하여 방치하면 타이로시네이스에 의해 타이로시네페놀기가 산화되어 갈변된다 21. 다음 중 비타민 B12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 번 식품은 정답은 2. 조개 난황 어육 해설 비타민 B12 체내에서 조효소로 전환되어 적혈구 합성에 관여한다 동물의 간 조개류 달걀 노른자 어육 등에 함유되어 있다 22. 다음 중 클로로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용성 색소이다 2. 엽록체 안에 들어 있다 3. 식물성 광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산이나 클로로필 분해 효소를 만나면 갈색으로 변한다 정답은 1. 수용성 색소이다 해설 비타민 K1의 대표적인 공급원은 지용성 클로로필이다 클로로필은 녹색 색소로서 식물세포의 엽록체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23. 쓴마물질과 식품소재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1. 테오브로민 초콜릿 2. 나른진 감귤유액과 피 3. 휴물론 맥주 4. 쿠크로비타신 도토리 정답은 4. 쿠크로비타신 도토리 해설 쿠크로비타신 참야나 오이 꼭지 부분의 쓴맛 24. 밀가루의 수용성 단백질이 아닌 것은 1. 리코신 2. 글로블린 3. 에디스틴 4. 글루테닌 정답은 4. 글루테닌 해설 밀가루의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물과 결합하여 글루테인을 만든다 25. 무화과에서 얻은 육리의 연화 효소는 정답은 4. 피신 해설 육리의 연화 효소 무화과 피신 파인애플 브로멜린 파파야 파파인 생강 또는 배즙 프로테이스 26. 파테의 성분 중 거품을 내며 용혈작용을 하는 것은 정답은 1. 사포닌 해설 파테는 사포닌이 0.3에서 0.5%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포성이 있어 삶으면 거품이 일고 장을 자극하는 성질이 있어 과식하면 살살 원인이 된다 27. 필수 아미노선이 아닌 것은 1. 트립토판 2. 트레오닌 3. 팔미트산 4. 라이신 정답은 3. 팔미트산 해설 성인 필수 아미노선 아이소르신 류신 트립토판 팔린 트레오닌 메티오닌 페넬알라닌 라이신 이스티린 성장기 어린이와 노인의 필수 아미노선 성인 필수 아미노선과 아르지는 28. 다음 중 결합수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보통의 물보다 밀도가 크다 2. 압력을 가해도 제거하기 어렵다 3. 영도씨에서 매우 째런다 4. 용질에 대해서 용매로써 작용하지 않는다 정답은 3. 영도씨에서 매우 째런다 해설 결합수는 0도씨 이하의 저원에서도 잘 얼지 않는다 29. 생성무게 점탄성을 부여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은 정답은 3. 전분 해설 생성무게는 전분의 재활을 이용하여 점탄성을 부여할 수 있다 30. 다음 가경양소와 그 소화요소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녹말 아밀레이스 2. 지방 라이페이스 3. 단백질 펩신 4. 젖당 푸티알린 정답은 4. 젖당 푸티알린 해설 침 속에 있는 효소인 푸티알린은 전분을 덱스트린과 맥가당으로 분해한다 31. 다음 중 우유에 첨가하면 응고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정답은 3. 식초 레닌 해설 우유 단백질의 카세인은 열에 의해서는 절은 구하지 않으나 산과 레닌에 의하여 응고하는데 유활리를 이용하여 치즈를 만든다 32. 트랜스지방은 식물성 기름에 어떤 원소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가? 정답은 1. 수소 해설 트랜스지방은 식물성 기름에 산폐를 억제하기 위해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이다 33. 쓰거나 신음식을 맛본 후 금방 물을 마시면 물이 달게 느껴지는데 이는 어떤 원리에 의한 것인가? 정답은 1. 변조현상 해설 변조현상은 한 가지 맛을 본 직후에 다른 맛을 정상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현상이다 34. 다시마 표면에 흰 가루 성분으로 감칠맛을 주는 것은? 정답은 1. 마니톨 35. 다음의 조건에서 당질 함량을 기준으로 감자 200g을 보릿살로 대체하면 보릿살은 약 몇 그램이 되는가? 감자 100g의 당질 함량 15g 보릿살 100g의 당질 함량 75g 정답은 4. 40g 해설 감자 100대 15는 200대 X 계산하면 X는 30g이 된다 보리 100대 75는 Y대 30 계산하면 Y는 40g이 된다 36. 급식 인원이 600명인 단체 급식소에서 연근조림을 하려고 한다 연근의 1인당 중량이 20g이고 폐기율이 8%일 때 총 발주량은? 정답은 2. 약 13kg 해설 총 발주량은 정미중량 곱하기 100 나누기 100- 폐기율 곱하기 인원수로 계산하면 약 13,043g이 된다 37. 식품을 구입할 때 식품감별이 잘못된 것은? 1. 과일이나 채소는 색깔이 고운 것이 좋다 2. 육류는 진한 색을 가지며 탄력성이 없는 것이 좋다 3. 어육 제품은 표면에 점액질의 액집이 없는 것이 좋다 4. 토라는 모양이 둥글고 고르며 잘랐을 때 점액질이 많은 것이 우량품이다 정답은 2. 육류는 진한 색을 가지며 탄력성이 없는 것이 좋다 해설 38. 육류는 고유의 선명한 색을 가지며 탄력성에 있는 것이 좋다 38. 직접 원가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직접 재료비 2. 직접 노무비 3. 직접 경비 4. 판매 관리비 정답은 4. 판매 관리비 해설 직접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로 분류한다 39. 재료 소비량을 알아내는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1. 계속 기록법 2. 재고 조사법 3. 후입 선출법 4. 역 계산법 정답은 3. 후입 선출법 해설 재료 소비량의 계산 계속 기록법 재고 조사법 역 계산법 재료 소비 가격의 계산 개별법 선입 선출법 후입 선출법 단순 평균법 이동 평균법 40. 조리장 내에서 사용되는 기기의 주요 재질별 관리 방법으로 부적합한 것은? 1. 알루미늄 재냄비는 부드러운 솔을 사용하여 중성 세제로 닦는다 2. 주철로 만든 곡 속 등은 수세 후 습기를 건조시킨다 3. 스테인리스 스틸제 작업대는 거친 소를 사용하여 알칼리성 세제로 닦는다 4. 철강제 구이 기계류는 오물을 세제로 씻고 습기를 건조시킨다 정답은 3. 쌈 스테인리스 스틸제 작업대는 거친 소를 사용하여 알칼리성 세제로 닦는다 4. 해설 스테인리스 스틸제 작업대는 스펀지를 사용하여 중성 세제로 닦는다 41번 침수조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유, 두류 등은 조리 전에 충분히 침수시켜 조미료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고 조리시간을 단축시킨다 2. 당장법, 염장법 등은 보존성을 높일 수 있고 식품을 장시간 담가둘수록 영양성분이 많이 침투되어 좋다 3. 간장, 술, 식초, 기름, 조미액 등의 단과 필요한 성분을 침투시켜 맛을 좋게 해준다 4. 쓴맛, 떫은맛, 아릉맛 등의 불필요한 성분을 용출시킬 수 있다 정답은 2. 당장법, 염장법 등은 보존성을 높일 수 있고 식품을 장시간 담가둘수록 영양성분이 많이 침투되어 좋다 해설 4. 침수는 쓴맛, 떫은맛, 아릉맛 등의 불미 성분을 제거하는 데 이용되며 침수시간, 흡수속도, 흡수량은 각 식품에 따라 차이가 있고 흡수속도는 침수하는 소온이 높을수록 빠르다 42. 다음 중 가열조리 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아닌 것은 1. 살균, 살충 2. 소화 흡수율 증가 3. 효소의 활성화 4. 풍미의 증가 정답은 3. 효소의 활성화 43. 국수를 삶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국수 무게와 같은 무게의 물에서 삶는다 2. 끓는 물에 넣는 국수의 양이 많아서는 안 된다 3. 국수를 넣은 후 물이 다시 끓기 시작하여 국수가 떠오르면 불을 줄여 심하게 물이 대류되지 않도록 한다 4. 국수가 다 익으면 많은 양의 냉수에 빠르게 헹궈낸다 정답은 1. 국수 무게와 같은 무게의 물에서 삶는다 해설 국수 무게의 6에서 7배 무게의 물에서 국수를 삶는 것이 국수가 서로 붙지 않고 빨리 끓여 좋다 44번 과일의 숙성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과일유 중 일부는 수확 후에 호흡작용이 특이하게 상승되는 현상을 보인다 2. 호흡상승 작용을 보이는 과일류는 적당한 방법으로 호흡을 조절하여 저장기간을 조절하면서 후숙시킬 수 있다 3. 과일유의 호흡에 따른 변화를 되도록 촉진시켜 빠른 시간 내에 과일을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가스 저장법이 이용된다 4. 호흡상승 현상을 보이지 않는 과일류는 수확하여 저장하여도 품질이 향상되지 않으므로 적당한 시기에 수확하여 곧 식용 또는 가공하여야 한다 정답은 3. 과일유의 호흡에 따른 변화를 되도록 촉진시켜 빠른 시간 내에 과일을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가스 저장법이 이용된다 해설 CA 냉장은 냉장실의 온도와 공기 조성을 함께 제어하여 냉장하는 방법으로 사과 등의 청과물 저장에 많이 사용된다 냉장실 내 공기 중에 CO2 분압을 높이고 O2 분압을 낮춤으로써 호흡을 억제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45번 곡물의 저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 쌀의 변질에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곰팡이다 해설 옳은 설명 곡류는 유기체임으로 호흡작용을 한다 곡물을 저장할 때 병해총, 쥬미세의 피해를 받기 쉽다 곡물은 자체 수분과 기타 여건 변화에 따라 중량이 변화한다 46번 훈환시에 발생하는 연기 성분이 아닌 것은? 1. 페놀 2. 포멀데하이드 3. 개미산 4. 엔라이트로사민 정답은? 4. 엔라이트로사민 해설 훈환시에 발생하는 연기 성분으로 개미산, 페놀, 포멀데하이드가 있으며 이는 산화방지제 역할을 한다 47번 조리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모양을 내어 썬 양송이에 레몬즙을 뿌려 색이 변하는 것을 억제시켰다 2. 양파를 썬 후 강한 향을 억세기 위해 식초를 뿌려 효소작용을 억제시켰다 3. 사골의 핏물을 우려내기 위해 찬물에 담가 혈색소 인수용성 해모글로빈을 용출시켰다 4. 억개성 무를 식수다물에 담가 두면 무의 색소 성분이 알칼리에 위해 더욱 희게 유지된다 정답은? 4. 억개성 무를 식수다물에 담가 두면 무의 색소 성분이 알칼리에 위해 더욱 희게 유지된다 해설 암토잔티는 무, 배추, 양파의 색소로 산성에는 안정화나 알칼리성에서는 황석으로 변한다 48번 가공치즈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자연치즈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등을 더한다 2. 일반적으로 자연치즈보다 저장성이 크다 3. 약 85도씨에서 살균하여 파스테오라이즈드 치즈라고도 한다 4. 자연치즈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정답은? 4. 자연치즈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해설 가공치즈는 자연치즈를 원료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등을 더해 유화시켜 만든다 49번 구이 조리 시 굽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이 많은 덩어리 고기는 자열에서 로스팅하면 지방이 흘러내리면서 풍미가 향상된다 2. 생선은 프라이팬의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온도를 높여가며 굽는다 3. 직접 구이 시 불과 식품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여 온도를 맞춘다 4. 간접 구이 시 철판에 기름을 칠하여 식품이 달라붙지 않게 한다 정답은? 2. 생선은 프라이팬의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온도를 높여가며 굽는다 3. 생선을 통으로 구울 때는 제공하는 면적을 먼저 갈색이 되도록 구운 다음 프라이팬 또는 석쇠에서 약한 불로 천천히 구워서 서서까지 익힌다 50. 부드러운 쌀국이로서 구이, 전골, 산적용으로 적당한 소고기 부위는 정답은? 2. 안심, 체크, 우둔, 해설 소고기의 구이, 전골, 산적용으로 적당한 부위는 안심, 체크살, 우둔살 부위이다 51. 유지를 가열할 때 유지 표면에서 열풍 푸른 연기가 나기 시작할 때의 온도는? 정답은? 4. 바란점 52. 조리된 상태의 냉동식품을 해동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답은? 2. 가열 해동 53. 녹조류에 속하는 해조류는? 정답은? 2. 청각, 해설, 녹조류, 청각, 파래, 홍조류, 김, 우묵가사리, 갈조류, 미역, 다시마 54. 주방 위생을 위협하는 위의 요소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비, 용기 및 도구는 내부를 들여다보기 어려운 복잡한 디자인일수록 위의 요소로부터 안전하다 2. 조리기구의 식품 접촉 표면은 염소계 소독제 200ppm을 사용하여 살균한다 3. 의료용 세제에는 형광염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식품의 행주 사용을 금지한다 4. 허가된 지정약품만 사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약품을 교체한다 정답은? 1. 장비, 용기 및 도구는 내부를 들여다보기 어려운 복잡한 디자인일수록 위의 요소로부터 안전하다 해설, 장비, 용기 및 도구는 청소하기 쉽게 디자인되어야 한다 재질은 표면의 비독성이고 청소세제와 소독약품에 잘 견뎌야 하고 녹슬지 않아야 한다 55번 소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단맛을 높여준다 2. 무기질의 공급원이다 3. 재면 공정 시 제품의 물성을 향상시킨다 4.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차가 크다 정답은? 4.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차가 크다 해설, 소금은 물에 대한 용해성이 높아 온도에 따른 큰 차이는 없다 56번 편쌀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마늘이나 생강 등의 재료를 다지지 않고 향을 내면서 사용하려고 할 때 쓴다 2. 생채, 구절판이나 생선회에 곁들이는 채소를 썰 때 쓴다 3. 파, 마늘, 생강 및 양파 등 양념을 만드는 데 주로 쓴다 4. 깍두기, 찌개 및 조림에 들어갈 재료를 썰 때 주로 쓴다 정답은? 1. 마늘이나 생강 등의 재료를 다지지 않고 향을 내면서 사용하려고 할 때 쓴다 해설, 2번은 채썰기, 3번은 다지기, 4번은 깍둑썰기이다 57번 국, 팽에 쓸 육수를 끓이는 통에 대한 설명이다 ㄱ, ㄴ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육수를 끓일 때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통은 스테인리스 통이고 가장 좋은 통은 바닥이 넓고 두꺼운 알루미늄 통이다 정답은? 3. ㄱ, 스테인리스, ㄴ, 알루미늄 해설 육수를 끓일 때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통은 스테인리스 통이다 그 이유는 국물이 잘 오래지지 않기 때문이며 특히 뼈 육수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가장 좋은 통은 바닥이 두꺼운 알루미늄 통이며 같은 양이라면 깊이가 있는 것이 넓이가 있는 것보다 좋다 58번 전처리 음식 재료의 제조 과정에 쓰이는 일반적인 염소의 농도는? 정답은? 1. 50에서 100ppm 해설 음식 재료를 전처리할 때는 일반적으로 염소 농도를 50에서 100ppm으로 하여 살균 작용을 통해 미생물 사멸과 제품의 갈변을 억제한다 59번 장조림에 적당하지 않은 부위는? 1. 소아롱사태 2. 돼지 뒷다리살 3. 소우둥살 4. 돼지삼겹살 정답은? 4. 돼지삼겹살 60번 참기름의 3패를 막아주는 이 물질은 참기름에는 들어있고 돼지름에는 들어있지 않다 이 물질은 무엇인가? 정답은? 1. 리그난 해설 참기름은 리그난이 3패를 막는 기능을 하여 4도시 이하에서 보관하면 굽거나 부유물이 뜸으로 마개를 잘 닫아 직사광선을 피해 상온 보관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